아 또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나왔네요. 요고 요고 목까지 올라오는 폴라 티셔츠 아 섹시하네요. 안녕하세요 시츄입니다. 오늘은 세븐틴의 홈런 뮤비가 나오는 날입니다. 의상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0.75배 속도로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. 그럼 뮤비 봅니다. 오 이 차 예전에 세븐틴 뮤비에 나오지 않았나요? 맞죠? 선글라스가 굉장히 레트로스럽네요. 어 여기도 뒤에 지금 안경을 뒤에 썼다 여기도. 옛날 감성 오 지금 이 가디건밖에 안 입은 거예요? 오 되게 섹시하다 예쁘다. 아 또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나왔네요. 요고 요고 목까지 올라오는 폴라 티셔츠 아 섹시하네요. 오 청청 패션 요런 거는 영화 씬시티 같은 느낌이 나네요. 아이고 반듯하게 생겼다. 이런 셔츠의 패턴이 어떤 그 레트로적인 느낌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안에 또 폴라 티 입었죠. 이제 조만간 우리도 셔츠 안에 폴라 티 입어야죠. 옷 컬러감을 일부러 레트로스럽게 한 것 같아요. 뉴트로 요즘엔 뉴트로라고 하죠. 이렇게 셔츠 깃을 자켓 밖으로 꺼내 입음으로써 조금 더 옛날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컨셉은 뉴트로지만 샤넬이죠. 명품으로 뉴트로 느낌을 냈어요. 이 오렌지랑 블루의 조합도 되게 좋고 자세히 보면 셔츠에 광이 나는 패턴이 있어요. 이 셔츠는 이런 게 또 복고스럽죠. 이 카라가 엄청 귀엽네요. 이 둘이 입은 룩은 커플룩 같아요. 오렌지랑 브라운 계열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. 다 남친 룩이다. 힙하다. 이런 가죽 자켓 좋고 패턴 자켓이 엄청 많이 보이네요. 여기 보라색깔 코디로의 슈트도 너무 예쁘다. 다 계절감이 지금이랑 딱 맞네요. 브라운 컬러 너무 좋다. 브라운 오렌지 이 안경테봐요. 벚꽃으로 온 건 다 모였어. 이 모자도 그렇고 FW에 입기 좋은 색깔이 다 들어가 있어요. 블랙 와인 카키 브라운 오렌지 딥블루 와 이거 다 스타일링 어떻게 했지? 와 진짜 장난 아니다. 다 내 남친한테 입혀주고 싶은 그런 옷이야. 이런 조합은 너무 기본이잖아요. 누구나 따라 입을 수 있는. 아 이 룩에서 또 평범하지 않네. 이너가 이너에 또 포인트를 줬네요. 네 뮤비 잘 봤고요. 저는 정상 속도로 한 번 더 보러 갑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또 놀러 와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